우리 마산! 마산하면 뭡니까?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잘 몰라요. 경제사전에도 소득주도 성장이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. 여러분! 어디서 일에 많이 모인 놈? 우리의 간절한 열정이 여기에 모인 거 아닙니까?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. 국민의 세계! 청완 씨! 윤석열! 이번 새해 복고 파악! 마산역 앞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! 이 민주당 부패 세력이 또다시 집권을 연장한다면 우리들의 희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? 감사합니다! 집을 못 짓게 규제를 했습니다. 자가주택 보유자가 많아지면 고수화돼서 민주당 찍지 않는다고 자기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. 국민들 잘 사는 거를 눈뜨고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. 우리 이 마산도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더 고도화된 산업기지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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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! 여러분의 이 열아와 같은 함성! 이 윤석열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!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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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결기 아닙니까 결기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겠다는 겨련한 용기 그게 결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결기를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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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세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미국 대통령 국민들이 IN 한글자막 by 한효정